너 이러면 진짜 안 데리고 다닌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바악입니다 한달만에 으랑리에 나와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으랑리는 절대 배신하지 않죠 오늘 여기서 씨알 좋은 놀래미 2자 넘는 논만 잡아서 운탕 운탕 매운탕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맘둥이가 올랐네요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가 한 마리 올라왔는데 이제는 망둥이 씨알도 퍼질 때가 됐는데 아직도 조그맣네요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드래곤 너의 실력을 보여줘라 아 젠장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카메라를 달고 낚시를 하니까 신기한가봐요 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창피해서 크게 못 떠들겠네요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달 전만 해도 던지자마자 입질이 파바바바받 왔었는데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망둥이 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요 전에 제가 놀래미 막 줄줄이 잡았던 포인트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던데 이렇게 가시면 물 빠졌을 때 저기 바로 정면에 보이는 바위 있죠 저 바위 옆에서 했습니다 저 포인트가 물이 빠졌을 때만 가능해요 저 자리에서 한 11시 방향으로 쑥 던지면 놀래미가 줄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된거야 여기 삽목항만큼이나 조용한데요 입질이 없어요 망둥이 입질도 없고 큰일났네 이 시간에 다른 데 포인트 옮길 수도 없고 아 이런 메기메기 갈매기야 여기 놀래미 다 어디갔니 니네들이 다 먹은 거 아니야 이 샹놈우 새끼들 배가 뻥뻥한 거 보니까 저놈들이 다 먹었나봐요 여기 고기 없어요 젠장아 이 레드드래곤 니 정말 이럴 거야 너 이러면 진짜 안 데리고 다닌다 네 찌릿찌릿찌릿찌리바 오랜만에 전공 한번 살릴 거 같습니다 오늘 꽝칠 거 같아요 젠장아 네 또 손가락만한 망둥이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네 오늘 왕리 왕리 으랑이가 배신을 때렸네요 저에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네 오랜만에 제 전공과목인 꽝낚시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찬물이 조금 유입이 돼서 고기가 다 사라진 거 같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